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대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카이스트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대학원에 설치하고 대전 본원에서 개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은 글로벌 리더급 인공지능 핵심 인재와 5개 중점 연구 분야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 대학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카이스트는 앞으로 5년간 정부 예산 90억 원과 학교 예산 42억 원 등 총 132억 원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카이스트는 내년부터 매년 최소 석사 40명과 박사 20명 등 6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